이겨서 너무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수들이 심리적인 부분들이나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력한 것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겨서 조금은 보상이 되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아쉽게 이긴 것 같아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는 합니다 초반에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던 컨디션 이슈도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밸런스나 폼이 오락가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메타를 저희가 좀 빠르게 습득한 건 있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연습한 것들이 경기에 또 많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잘 알려지가 많았음에도 경기에서 결국 보여줘야 되는 게 프로러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조금씩 보였던 것 같고 그럼에도 2세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좀 더 선수들이랑 좀 더 피드백하고 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하고 이런 것보다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기든 간에 놓칠 수 있는 경기가 저희로서는 없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변화 없이 계속 할 거고 경기에 계속 잘 나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 이제 있는 것도 가서 최대한 연습한 것들이 잘 보여지고 좋은 경기가 나오면 당연히 승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해서 정말 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긴장할 수도 있겠지만 긴장할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한다는 마인드로 노력하면서 노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오늘 전까지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들이 느껴지고 마음적으로 보여지고 했습니다 연습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선수들끼리도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었고 한데 좋은 경기력이 아니고 좋은 성적이 아니어서 죄송하지만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게끔 좀 더 응원해 주시면 정말 많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얘기하듯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좀 많이 아쉽지만 앞선 경기들이 좀 많이 아쉽지만 이번에 큰 기회를 얻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방 먹인다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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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sta